아 그냥 내수용으로 하나 만들어 내수용으로 근데 넌 맨날 그 노래 불러가지고 어디서 써먹으려고 맨날 하는거야? 쓸데없이? 유튜브에 올리잖아 내 유튜브 조회수 짓고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아 진짜? 게임보다 노래하는게 더 많이 나와있어 뭐야 저 형 만명도 아닌데 저 나한테 저러는거야? 아 나 만칠천명이야 어 어 아니 나는 한 십만명쯤 되는줄 알았네 뭐 삼천...삼천칠백명? 내가 어제 올린 영상 조회수가 삼천팔백이야 형 이야 갈 길이 멀리다 갈 길이 아니 모르겠어 왜 또 그렇게 시무룩혀져? 잘 안돼 어? 잘 안돼 뭘 안돼 아니야 형 난 되게 안되나봐 아니야 열심히 해 두 치리아하고 그... 돌리가 그렇게 갑자기 천상계로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 또 알았네 그때... 그때 돌리 딱 그거 그만두고서 여기저기 자리 못잡아가지고 아... 형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약 가발을 약간 살짝 얹은 상태에서 공포 게임하다가 놀라가지고 가발 갑자기 형 너 이렇게 하면 바로 스타된다 막 이러면서 어... 너 이거 타이머로 스타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애들 막 형이 진짜 괜찮으니까 막 왓쿠시 어 존네 웃긴데 그거 해봐도 괜찮겠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형님 전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버워치 한번 해볼라고 해요 오버워치 시바 딱 하자마자 바로 식상 연대기를 쓰셨네 아 나도 AR 좀 줘 야 매력아 너 AR 두개네 하난만 줘 뭔 소리야 샷건인데 형 스코프 있나요? 저 완전 노스프컨 드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없어 그냥 뭐 하나로 뭐 뭐 다 해줘 다 해줘야겠네 그냥 오상 타봐봐 아니 해줘야지 해줘야지 디머니 저 스크쓴인데 배열 좀 쓰세요 어... 일로 와보세요 드세요 여기 2배열 나 이제 앞으로 아이템 달라고 안할래 아우 씨 아우 우리 왜 이렇게 찡어야돼 아아 하하하하하하 야 노칭으로 바꾸라 이름 어 노칭 아 그래요 아 아니 뭐 27살은 뭐 찡찡 못 됩니까? 동량 메타 동량 메타 너무 서럽다 너무너무 어어 우린 밤새 그러겠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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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M16이다 근데 5탄이 없어 5탄 있어보고요 아이템 달라고 안할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자동반사래 진짜 와아 대단하다 아니 아냐아냐 어 아냐아냐 안 물어봤어 하하하하 혹시 미안한데 7탄 있을까? 없어도 되는데 죽게 죽게 내가 빨리 죽게 아 아 참 물어봐도 조심해야 돼요 아 그냥 그거 먹고 또 마음에 꽁 해갖고 하하하하 아 나 진짜 아 하 그냥 아 아 아니 미안하다 아니 조심스럽게 얘기한거잖아 아 뭐가 저렇게 우리 노즈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아 내가 매력받고 바꿔 그거 찡찡이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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